한국산화무 GG 이 춥기 다 그냥 서식지인데 하루 감hart네 아 어쩜 이렇게 한 송이도 안 폈을까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눈 속에서 묻혀있는 게 상당히 길다 보니까 하나도 안 핀 것 같아 다음 주면 축제인데 아 이거 아 동강할 곳이 덜 폈네 작년 이맘때쯤에 많이 폈거든요 올해는 이상하게 늦네 꽃이 아직 안 폈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저기 하나도 안 피울 것 같은데 안 피울 것 같고 그다음 2주 후에 피울 것 같아 4월 초 나 돼야 될 것 같아 다음 주 축제인데 하나도 안 피웠으니 경치는 좋네 경치는 아주 기가 막히네 이 바위 봐 어마어마한 위형이 아주 대단하네 이런 데서 한류꽃이 서식한다는 게 참 반 정도 피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네 여기 남코스네 남코스 피긴 예쁘게 폈네 귀한 거 봤다 오늘 오늘 미스코리아 잠시만요 어디 Whoo اب noticed there 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